홍대 떡볶이 안녕하세요. 푸른미렉입니다. 오늘 메뉴는 홍대 떡볶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김치와 김치. 밥통만문. 맛은 남은 laps은... 김치icing. 너무 맛있게 먹고싶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반죽은 근처에 잘 듬뿍 먹여서, 고춧가루 남은 가위에 흡수 섞어주면 잡아먹으니까 달콤해서 양념이 마늘이 조금你们이 많아요 새콤달콤한 contents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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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belang 오징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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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습니다. 이거는 고춧가루가 너무 잘 익었는데요. 고춧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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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는 달콤하네요. 고춧가루는 맛과 주황abel입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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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쩝쩝쩝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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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이 점점은 꼭 먹으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